그리고 타임라인을 딱 보시면 그거 딱 아세요 이동재가 제보자 X 혹은 이철석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하고 난 다음에 혹은 그 전에 꼭 한동훈하고 통화를 해요 만나고 난 다음에 통화를 하기도 하고 만나기 전에 통화하기를 해요 하나하나씩 확인해봅시다 2월 5일날 무슨 일이 있죠? 윤석열이 전체 라임 수사의 수사단을 보강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실제로 보강을 합니다 그리고 2월 5일쯤에 한 가지 더 있죠 진중권씨가 이제 이주민 죽었다 이제 유시민권도 슬슬 올라오나요? 내가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고 오랜만에 알릴레오를 대충대충 갖다가 훑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떨고 있고 이런 걸로 봐가지고 솔직히 말해 그래서 본 거야 당신이 무슨 알릴레오를 들어 어? 거짓말하지 말고 그때 뭐가 내려온 거 아니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동재가 자기 채널A 법조팀 카톡방에 신라진과 라임 수사의 목표는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카톡방 왜 폭파시켰니? 채널A야? 왜 폭파시켰어? 기자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걸 합니까? 더군다나 기자들 선배들과 간부들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하세요? 그 다음에 2월 12일 날 권순정 대검 대변인이 찾아서 어찌할까 물어봤다 그러죠 취재 방향을 조언을 받아? 자 뭐 어쨌건 그렇다 치고 자 2월 13일 주진우 변호사가 그렇게 막 목숨 걸고 까냈던 유일한 걔네들한테서는 유일한 녹취로인 것처럼 막 언론 프레이를 몰고 갔던 바로 그날 네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2월 14일 날 이철 씨에게 첫 번째 손편지를 보냅니다 이거 어떻게 빼박인다? 보고하고서 컴폼 받고서 보낸 거 아니야 25일? 네 25일 그 다음에 이철 씨를 대리한 제보자 X와 첫 번째 만나죠 3월 10일 다섯 번째 손편지를 발송을 하고 그날 오전에 한동훈 검사장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합니다 왜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했어? 흔적 안 남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흔적 안 남게 하려고 통화 기록이 안 남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백승우 기자와 통화를 하죠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나를 막 팔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한동훈이가 그때 대화가 이때 나온 거예요 그걸 녹취해 놓은 거지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3월 13일에 제보자 X와 두 번째 만남을 합니다 이때부터 MBC가 대동을 하죠 그렇습니다 MBC가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위 관계자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지가 읽어요 막 그리고 심지어 3월 22일에는 7초간 들려주게 돼요 한동훈 목소리를 그렇죠 3월 18일 날 제보자와 다시 한 번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합니다 그 사이는 약 30분 정도입니다 제보자 X와 통화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과 통화를 한다 30분 뒤에 근데 13일에서부터 18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시죠 13일 날 이렇게 녹취록을 보여주고 한 다음에 제보자 X 측에서 이철 대표가 안 하겠다고 한다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냥 담담히 자기는 14년 이상을 더 살더라도 그냥 이런 짓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18일까지 엄청나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18일 날 제보자가 어쩔 수 없이 9시 43분을 받는 거예요 전화를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훈과 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20일 날 한동훈과 7분간 통화를 하는데 바로 10분 후에 그러니까 3분 후지 끊은 다음에 3분 후 7분간 통화를 하고 3분 후에 바로 제보자에게 있었나 해서 진전된 상황이 있다 한 번 더 보자 그리고 그때 백승 기자와 또 통화를 해서 어떻게 돼가요? 하고 졸라게 묻는 거야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 그건 어떻게 돼가 어떻게 돼가는가 좀 얘기 좀 해줘봐 7분 동안 닥달을 받은 거예요 한동훈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제보자와 세번째 만나죠 이게 저 채널A 대회의실에서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아예 사회부장인가? 이 사람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1시간 가량을 갖다 만나요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는 7초간 들려주고 그 다음에 간 다음에 제보자에게 간 다음에 오후 4시 24분경 한동훈 검사장과 또 통화를 해요 오후 8시 50분경에 백승훈 기자가 큰일 났어요 형 MBC 몰래카메라가 찍었대 그 다음날 새벽에 회사로 와가지고 반박 아이디어와 같은 문건을 제어 그리고 난 다음에 배혜린 법조팀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전화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한 다음에 녹음파일 같은 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놓고 한동훈이 막 지르죠 녹음파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관련이 없는 증거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두 사람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연관된 것이 아니라 강요죄로 지금 구속이 된 것처럼 돼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자 여기 한번 우리가 역할을 그 형식으로 읽어볼게요 제가 후배 기자를 할 테니까 선배 기자가 되셔가지고 선배가 얘기할 듯이 한번 해보세요 백승호 기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취재 끝났냐? 아이씨 고생했다 안 그래도 내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 아이씨 진짜 이렇게 양아치같이 그래가지고 아이씨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나마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똥파리가 아 한번 만나봐 그래도 한번 만나봐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만나봐 내가 수사팀이 말아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 아 되게 자기가 손을 써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엄청 아 어떻게 손을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게 사법 철저상 뭐 이렇게 자법 받고 반성한 다음에 뭐 개전의 정의 나오고 이러면은 아 그 정도는 참작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수사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정도는 내가 수사팀이 얘기해줄 수 있다 하면서 어디까지 나왔냐? 이러는겨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받은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 막 이러는 거야 진짜? 어 한동훈이 지금 되게 적극적이야 이철이 직접 그랬어? 이철이 맞아? 그래서 내가 편지 다섯 번 보냈고 이 편지를 보고 연락했다더라 연락이 왔으면 이철이죠 그랬더니 아 그 놈은 어떤 놈이야? 내가 미주얼 고주얼 다 얘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아 오른팔이래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솔직히 기사는 안 써도 그만이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동훈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태블릿 PC 같은 거야 그러면서 다시 연락해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일단 뭐 어쩌고 하겠어 검찰을 팔아야지 뭐 윤석열 최측근이다 했다 뭐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되지 않겠어? 이 똥팔이가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으니까 우리 장 기자님이 연기가 좀 서툴러서 그렇지 이런 얘기가 진짜 있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섬짓하지 않습니까? 뭐가 서툴다고 그랬어 아 이 정도면 메소드 연기지 아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근데 진짜 실감나는 연기라고 하는 형들이 많습니다 지금 와우 아니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은 한동훈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자랑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먹힙니까? CR이 먹혀요? 아우 안 되죠 CR이 먹힐 수가 없죠 아니 이거는 사실 이 정도만 되면 사실 게임 끝난 거거든요 게임 끝난 건데 다른 사건이라 그러면 야 정경심 사건에서 이런 게 나왔으면 끝나는 거야 아니 만약에 조국 장관한테서 이런 게 나왔으면 조국 장관은 그날을 게임 잣이야 죽었어 그럼 조국 장관이 전화해가지고 어 펀드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 좀 가가지고 강하게 좀 압박을 좀 넣어봐 이런 거 나왔어봐 아니 조국 장관 자택에 압수수색 갔을 때 조국 장관이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에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빨리 좀 끝내주세요 이거 한 거 가지고 압력로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얘기한 게 그럼 압력이 아니야? 이 정도가 쑤신 거 아니야? 네가 한번 해보라고? 이거는 정말로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서는 무슨 이거는 무슨 민주투사가 자기네들끼리 경찰과 검찰을 숨어가지고 무슨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니들이 공작질하다 들킨 거라고 니들이 여태껏 했던 공작질 억울한 사람 잡아넣어가지고 막 족쳐가지고 니네들 승진하고 사람 죽던 말든 이래놓고서 무슨 역사와 뭐 쌈 싸먹고 있어가지고 그냥 아 나 진짜요? 모욕을 해도 그냥 유분수지 이걸 또 오마주라고 하는 그런 기자새끼도 있더라고 야 오마주가 뭔 뜻인지 알고 났어 오마주는 존경의 뜻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받아가고 하는 거야 유시민을 존경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니? 조롱한 거지? 이 쉐리들아?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를 조롱한 거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조롱한 거야 민주화 운동한다고 누군가 대가리 깨지게 싸우고 있는데 지는 차 앉아가지고 공부만 한 자기가 온갖 담물 쪽쪽 바라먹고 그리고 그 뒤에 민주화 되고 난 다음에 국정원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담물을 다 검찰이 다 빨아먹었는데 국정원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대공 경찰들 사라지고 그러니까 아주 지가 혼자 그냥 대통령 위에 그냥 앉아가지고 상추 잡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그리고 솔직히 내가 한동훈 검사 어디 어디 다녔는지 아는데 항상 서울에만 있었잖아 그럼요 중앙지검 아니면 대검 법무법 왔다 갔다 한 거 내가 다 알거든 원래 출신이 강남이라니까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이야 현대고등학교 면 경원 중 현대고등학교 나왔어 그래갖고 서울대야 어? 아니 현대고는 귀족 중에 귀족학교야 거기는 자 그래가지고 지방 한 번 안 내려가 본 놈이 이제 처음 내려갔어 부산에 뭐 민주 아이고 정말 가짜 나서 진짜 PD? 아이고 진짜 확 그냥 하 노동자의 노란 노랏다니 니가 무슨 야 아우 나 진짜 짜증나서 진짜